저는 아예 블랙 앤 화이트로 스캔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되고 그렇게 많이 하기보다는 일단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몇 장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운데에 맞춘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푸페달을 누르게 되면 스캔이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초반에 잠깐 이야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스탠드 조명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어떤 리뷰를 할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너무 가지고 싶었던 책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무거워서 못 가지고 다닐 때 그런데 읽어야 될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북스캐너라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예전 리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자책을 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전자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전자책의 수가 되게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실제로 재미있는 책들을 좀 구하려고 하면 전자책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네 일반적인 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종이책을 이 전자책에 넣으려고 하면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핸드폰으로 찍어서 넣어가지고 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기 끝에를 아예 절단 해가지고 파쇄식으로 해서 스캔을 뜬 다음에 이제 전자책으로 보관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책을 소장하고 싶은데 전자책을 만드는 것 때문에 이 책을 버려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비팟의 북스캐너이기 때문에 본연의 그 책을 소장할 수 있으면서 여기에 전자책에 넣어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스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리고 스캔하기가 진짜 편하거든요. 보통 스캐너 뭐 스캔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펼쳐서 뭐 한장 찍고 그 다음에 넘겨서 또 뭐 한장 찍고 넘겨서 한장 찍고 이렇게 이제 번거로운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바닥에 이렇게 푹 패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을 밟을 때마다 스캐너가 동작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책을 스캔을 했어요. 뭐 스캔을 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또 검색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 한글자 한글자 글씨로 쓸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OCR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스캔을 뜨고 나서 검색을 언제나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지원하는 언어 또한 186개나 된다라고 하니까 굳이 한국어 말고도 다른 언어들도 문자로 변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스캔 뜰 책은 네 이 책을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그나마 이 책 같은 경우는 종이가 맨들맨들하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빛 번짐 같은 건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LED를 내려주는데 빛 번짐 같은 게 있게 되면 여기 자체가 반사돼 가지고 반사된 게 스캔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뒤에 전원을 이렇게 눌러주면 빛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빛 번짐 현상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평소에는 요거는 따로 보관하시면 돼요. 필요할 때만 요렇게 꽂아 가지고 네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기본적인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봤고 일단 제품, 제품 구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북스캐너랑 스탠드 조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 본품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네 사이드 조명 사이드 조명이 이렇게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캔을 잘 뜰 수 있도록 이 바닥에 패드가 이렇게 있거든요. 패드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랑 겹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제품 쪽에는 이렇게 홈이 나져 있어요. 요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여기 제품이랑 이렇게 맞게 붙여 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푸페달 이걸로 스캐너를 할 때마다 네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스캐너가 동작을 하는 그런 페달입니다. 그리고 책을 넘기다 보면 고정을 해야 될 거예요. 비파사의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데 요렇게 손을 이제 갖다 대면 손도 같이 스캔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 핀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양옆에 이렇게 잡아서 스캔을 떼게 되면 이 고정 핀은 제외하고 책이 스캔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전원을 연결을 해놨는데 굳이 전원을 연결하지 않고도 이 안에 내장 배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용으로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유용한 제품입니다. 전원 없이 배터리로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완충 기준으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책 몇 권은 뭐 거뜬히 스캔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말고도 특징들이 진짜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책을 한 권 스캔을 한 번 빠르게 떠보고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캔을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윈도우도 있고 그리고 맥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OS랑 상관없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스캔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캔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 화면에서 스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로 스캔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펼쳐놓고 양쪽에 이렇게 잡은 다음에 스캔을 진행하면 되거든요.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게 스캔이 잘 될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책을 스캔을 할 거니까 펼친 책을 스캔을 뜨고 그 다음에 컬러 모드들이 여러 개 있어요. 컬러도 있고 블랙 앤 화이트가 있고 그레이 스케일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여러 개가 있죠. 저는 아예 블랙 앤 화이트로 이제 한번 스캔을 해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되고 뭐 그렇게 많이 하기보다는 일단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몇 장만 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운데에 맞춘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푸페다를 누르게 되면 네 스캔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기면 네 또 버튼을 그냥 누르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언제 스캔이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기 책을 보고 있으면 빨간색 레이저가 싹 지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스캔이 됐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누르고 빨간색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화면 안 보고 다음 장으로 넘겨서 진행을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정말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스캔이 가능하거든요. 손은 그냥 이렇게 넘길 때만 한번씩 사용을 하고 그냥 고정만 하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러다가 책을 넘기다가 좀 중앙이 안 맞는다. 그러면 화면을 보고 중앙을 한번 맞춰주시고 다시 또 네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스캔이 알아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 빨간 레이저 같은 경우는 책을 펴게 되면 굴곡이 있잖아요. 그 굴곡을 인식해 가지고 펼쳐진 상태로 스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충 한 이 정도 네 이 정도를 했고 제가 지금 말하면서 스캔을 한 열 몇 장을 진행을 했네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총 페이지가 250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한 10분 안에 책 한 권은 스캔은 끝날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끝나게 되면 네 돌아가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책이 이렇게 스캔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일괄적으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컬러 모드를 선택을 해가지고 컬러를 이제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회전 회전을 통해가지고 만약에 반대로 잘못 스캔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회전을 할 수가 있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좀 잘라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품질 같은 것도 여기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대비나 선명도 그리고 두께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여기 내보내기 보시게 되면 워드, 엑셀, 그리고 검색이 가능한 PDF 그리고 PDF가 있고 TIFF 내 파일이 있죠. 여기에 OCR이랑 검색이 가능한 PDF 같은 경우는 이 스캔본을 OCR로 인식을 해가지고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검색이 되는지 진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저는 PDF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DF 누르고 그 다음에 언어는 제가 한국어 책이니까 한국어로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PDF 품질은 최고 높음으로 하고 이미지 처리는 뭐 그냥 자동 보정으로 할게요. 여기 다른 언어 보시게 되면 언어가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외국 원서나 이제 이런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용해서 하시면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 건지 선택을 하죠. 저는 데스크탑에다가 그냥 저장을 할게요. 네 이렇게 누르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 작업 수행이 이제 뭔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이제 보이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파일을 빼는 거는 되게 빨리 됐고 OCR 변환 중 이것을 이 화면을 다 인식해가지고 텍스트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저장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걸 그림이 아니라 텍스트로 내가 뭔가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엄청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직구로 뭐 그렇게 구입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제품이거든요. 회사는 주식회사 더무제 라는 회사이고요. 되게 고맙게도 1년 동안 무상 AS를 진행을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들어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배터리가 KC 인증까지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이라고 봤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아마 중국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 네 그런 데서 아마 조회를 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제품 자체는 중국 제품이긴 하니깐요. 그래서 저도 알리익스프레스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아우라 프로라는 이름으로 299달러 네 그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품에는 리튬 배터리가 포함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전원을 항상 연결해야 되는 좀 그런 불편함이 있어 보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제품을 네 직구로 구입을 하면 이것저것 부가세랑 세금 같은 거 내잖아요. 뭐 이것저것 더하면 대충 계산해보면 한 30만원 후반대 그 정도 떨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품을 역시 더무제에서 아우라 프로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대는 뭐 그거랑 크게 차이 안 나나 한 40만원 초반대 거기에다가 한 포인트까지 준다라고 하니까 이왕 구입하는 거 좀 안전하게 국내에서 구입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중국에서는 그 아우라 프로 네 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사이즈 조명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이고 이번에 펀딩으로 나온 제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디즈에 올라온 이제 이 상품 이 상품이 어디에 쓰일지 이게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불법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책 같은 거를 스캔을 뜬 다음에 막 불법으로 배포를 한다든지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어찌 됐든 좀 확실한 목표가 있어 보였어요. 요즘 나오는 새 책을 막 스캔해서 사용해라 이런 것보다는 그 옛날 책들 있잖아요. 복원이 불가능하고 막 계속 만지면 만질수록 이제 그 수명이 다해가는 그런 책들 그래서 우리 옆에 이제 이 주변에 있는 공간에서 막 방치되고 그 다음에 잊혀져가는 그런 수많은 기록물들을 뭔가 저장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토가 있다 보니까 이 제품들이 좀 널리 알려지면 진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동안 네 스캔이 끝났고 내보내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파일을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열었고 네 스캔이 되게 잘 됐죠. 제가 막 신경써서 막 스캔한 것도 아닌데 되게 깔끔하게 잘 됐어요. 그리고 제가 OCR도 이제 같이 했잖아요. 한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어느 정도를 한 이정도 복사할까요? 네 복사한 다음에 제가 텍스트 창을 한번 띄워 볼게요. 네 그러면 붙여넣기 하면 네 지금 여기 텍스트를 보게 되면 네 엄청 잘 됐어요. 오 원래 OCR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텍스트가 좀 치안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감수하고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치고는 제가 지금 본 화면에서는 전부 다 네 스캔이 됐어요.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그림 1-4 참조 저는 이런 거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것까지 텍스트로 잘 치안이 된 거 보니까 요즘 OCR 기술이 엄청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어찌되었든 네 되게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이 스캔본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에 이어서 제가 또 그 책 말고도 다른 것도 막 그냥 대충 막 스캔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괜찮아요. 네 퀄리티는 네 제가 여기 전자책에 넣었거든요. 네 이 정도면 책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이것도 책이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넣어가지고 네 전자책에 이렇게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제가 돈 주고 샀던 그 오프라인 책 그 종이책은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밖에서 돌아다닐 때는 이렇게 전자책으로 가볍게 네 언제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막 책을 종이책으로 사게 되면 책을 소장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몇 번에 걸쳐서 읽게 되면 막 책이 망가지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접혀가지고 너덜너덜 해지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 책을 휴대하면서 가지고 다니게 되면 이 책을 분실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음료를 여기에 쏟을 수 있는 네 그런 위험 요소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되는데 이 아우라 북스캐너를 통해가지고 이런 책들을 네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닌다고 하게 되면 이 종이책을 안전하게 이제 소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네 그게 진짜 저는 최대 장점이라고 좀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책 스캔 관련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끝냈는데 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초반에 잠깐 이야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스탠드 조명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조명 이거 보여요? 아 이거 제가 불을 끄고 올게요. 잠시만요. 자 이게 이게 스캔 조명이고 네 스캔할 때도 이 조명을 이렇게 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이드 조명을 켜게 되면 여기 뒤쪽에 전원이 있거든요. 이 뒤쪽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스탠드로 쓰게 되면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스탠드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조명을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고 평소에는 북스캐너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 어디 쳐박아도 있기는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때는 이렇게 책상 위에 그냥 올려놓고 그냥 독서 등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 사용했다. 그러면 이 전원 버튼을 켜는 거는 이제 꾹 누르고 있으면 켜지고 끌 때도 꾹 누르고 있으면 네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요렇게 내려서 요렇게 딱 넣게 되면 네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아우라 X 네 북스캐너에 관해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 제품 특징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 좋은 기능이어가지고 엄청 빠른 속도로 집어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할 만한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리뷰를 해봤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진짜 실시간으로 거의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궁금한 거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와디즈에서 이 펀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한 한 이틀 삼일 네 그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나마 저렴하게 네 펀딩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이후로는 금액대가 거의 한 50만원 네 그렇게 넘어갈 것 같아서 지금 아마 펀딩하면 한 30만원 후반대인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여를 하시면 네 되게 괜찮은 제품을 괜찮은 금액에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역시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